부산에는 여섯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첫날 해맞이 입성객이 몰리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 각 자치단체들은 산불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로 내려다본 산불 현장. 가파른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붓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0여 명과 헬기 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2만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큰 불은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낙엽 속 작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오늘까지도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위험은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올 한 해만 2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44%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발화가 14%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는 새해부터 산불 재난 대응을 강화합니다. 1월 1일 새벽부터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맞이 입산객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에 입산하실 때에는 인화물질 소질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량이라든지 라이터는 절대 휴대하지 마시고 한편 부산시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2억 원을 투입해 소방 헬기 2대를 처음 도입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Q&A 박명선입니다. 기상캐스터